이 영상은 상편에서 스토리가 이어지니까요. 상편을 먼저 감상하시고 이 영상을 즐겨주세요. 인공지능이 운영하는 오토팩의 거대한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폭탄을 장치할 세 곳의 장소로 이동하는데요. 첫 번째 장소에 도착. 관을 따라서 이동하는데 뭔가 뒤에 나타나는데요. 이번의 두 번째 장소. 그 사이 제일 먼저 출발한 동료가 드디어 목표 장소에 닿았는데요. 에밀리가 만든 기계로 문을 열었는데 갑장이 나타난 로봇에게 죽음을 맞고 맙니다. 세 번째 장소로 향하는 에밀리와 엘리스. 한편 두 번째 장소에 도착합니다.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경계하는데요. 에밀리도 엘리스의 안내로 어딘가에 도착했는데 인간 모습의 로봇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그 중 하나를 유심히 보는 에밀리. 에밀리와 꼭 닮은 로봇인데요. 그때 시계 알람 소리가 들리고 이번엔 에밀리가 쓰러집니다. 그 중 Class 어떻습니까? No. You're lying! I feel real! How would you know that? Humans became extinct shortly after the war. The Autofat was alone. It had no consumers. No purpose. Until it realized it could replace them. The Autofat has populated hundreds of little pilot towns with hundreds of animals. All playing along and consuming. Yours is simply the factory area. Interesting at first. But soon to be corrected. 무슨 말이죠? 제 산들끼리 가게 될 수 있을까? 아니요! 전체들이 이미 발전했고 모든 것들은 replaceable 너는 unique, Emily 그냥 싸버린 이 프로그램이 잠시만요 이것은 malware 이것은 logic bomb 오, Alice I left it there 에밀리는 이미 머릿속의 실체를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인류는 모두 죽고 오토팩이 인류 대체 로봇을 이용해 운영의 목적을 찾는다는 것까지 파악한 에밀리는 자신의 프로그램에 치명적인 바이러스 코드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오토팩 본부에 침투했던 건데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 번만 더 있었나요? 정말 재생에와의 세계가 난 것 같군요. 그리고 나의 이야기가 다리를 느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 안 적은 아내사? 불가능했던 것을 도착해? 물로는 이 가을 수 있습니까? 러시아의 의사는 자세한 빛의 흡연을 드렸습니다. 에밀리의 작전에 따라 시스템은 전부 멈춰버리고 맙니다. 다시 숙소로 돌아온 에밀리. 남자친구와 재회한 뒤 미소짓는 에밀리의 모습이 보이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영상은 영국 채널4에서 2017년에 선보인 SF 드라마인데요. SF 소설의 거장 필립 케이 딕 작가의 작품들을 일렉트릭 드림스라는 시리즈로 만든 겁니다. 그 중 여덟 번째 에피소드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아주아주 재밌었거든요. 블레이드 러너, 토탈리콜 같은 작품을 쓴 너무너무 유명한 SF 작가인 필립 케이 딕의 작품을 드라마에서인지 제작진이 아주 각잡고 만든 티가 역력합니다. 퀄리티가 웬만한 영화 못지 않아요. 스토리도 좋고 영상도 훌륭하고 배우들도 아주 빵빵했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배우 겸 뮤지션, 잔엘 모네이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좋았네요. 초반에는 무슨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난해하지만 계속 궁금하게 만드는 힘이 느껴지는 전개가 매력적이었고요. 중후반에 연속되는 반전들도 흥미진진했습니다. 알고 보면 진짜 인간은 하나도 나오지 않은 로봇들의 이야기인데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한 철학적 메시지도 담았고 인공지능이 만연해진 아포칼립스 세계에 대한 그럴듯한 상상들과 현재 인류문명의 발전 상황을 돌아보게 하는 면도 있어서 생각해볼 거리들도 많은 작품이었어요. 시즌 1에 총 10개의 에피소드가 있고 그 중에서 IMDb 평점이 가장 높은 에피를 먼저 소개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만족한 시리즈여서요. 앞으로 다른 에피들도 전부 소개해드릴게요. 즐겁게 즐겨주시고 감상, 응원들 많이 달아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참여해주세요.